여전히 물놀이가 한창인 오후 2시 30분. 그러고 보니 평상마다 곳곳에 걸려있는 메뉴판. 백숙의 삼겹살은 기본. 각종 전부터 프라이드 치킨까지 종류도 다양하다. 그 시각 3번 카메라 상황. 폭포 입구 음식점에서 쟁반 하나씩 들고 쟁그름으로 이동하는 총각들 발견. 하나같이 계곡쪽으로 향하는 모습인데. 아따 총각들 바쁘다. 말 한번 걸기에도 미안할 정도다. 배고픈 손님들 기다리시니 속전속결 스피드가 생명이란다. 고객님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서비스. 무거운 쟁반 들고 온종일 계곡과 평상을 오르락 내리락.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데. 3번 카메라 손님 성에 슬쩍 얼굴 내민. 안녕하세요. 그래 인사는 받았다 치고 거기에 지금 급한 게 아니야. 따끈따끈할 때 씹기 전에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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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갖고. 아 요거 요거 한 입. 그래 바로 이 맛 아닙니까. 어머니 아까 주문 밑에서 하고 오셨어요. 네. 주문 혹시 어디라고 장소 어디라고 얘기하셨어요. 여기 다리 밑에. 아 여기 다리 밑에. 물놀이 후에 즐기는 토종닭 백수. 말해 뭐해. 아주 그냥 이래서 살살 녹지. 3번 카메라야. 고만 먹고 이제 일하러 가자. 얼른 일 나라야.